여러분들이 모여주셨네요 아우 우리 다같이 손 한 번 안들어주시겠어요? 네 아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와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꿈을 펼쳐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멋진 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식전공연을 함께하고 난 뒤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이 목소리 하나만으로 정말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락 힙합 래퍼인데요 여러분들 이 목소리만으로도 여기 관중들을 좀 사로잡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멋진 우리 래퍼 엣셀 여러분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축제면 축제답게 한 번 놀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한 번 크게 질러봅시다 세이아이 자 불을 지펴라 I'm told to get it right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저기로 다 불어 미쳐라 I'm told to get it higher 나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 저기로 just shake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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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남아있어 혹시 몰라 이미 10년 전으로 돌아왔을지도 내게 다시 그래야 하는지도 당연히 길을 희매낸 건 다지만 다이저어 긴장된 것 서랍대로 만나 난 사람을 얻는 것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커다란 창고 이 곡식을 채우고 난 누구를 보면 또 길러 내 발은 바라지 않고 받아온 사랑의 대가를 채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나는 못 피우고 채워 좀 더 빨리 알았다면 그냥 내가 최선을 다 받았다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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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보이는 캐롤틴 빛을 꼬아 거품 기억에 향냐 이거 아니면 죽는다면 잠을 들어도 노래 좀 가고 중견이 훌쩍 씻어버린 지금 내게 다시 따지는 야호 I'm in Pewdiepie I'm to get it right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저기로 다 불을 비춰라 I'm to get it higher 나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 저기로 I'm on it I'm in Pewdiepie Holy 걸음을 멈추고 싶진 않았어 출발선상은 닿았지만 도착한 곳은 모두 다르지 다들 정상에서 만나자 얘기해 다른 시대 뒤로 좀 좀 감췄지만 뒤돌아 보지 않아 돌아온단 걸기잖아 걸음을 멈추지마 그저 묵묵히 걸어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아 성공했어 총알을 뻗칠 땐 총알 배불 타는 총알가 보인다면 너도 다 시작 불을 지펴라 I'm to get it fight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저기도 다 불을 비춰라 I'm to get it ayer 나는 절대 혼자 여진 않아 굿 наверное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서 활동하는 락커 힙합 박엣셀입니다 바로 다음 곡 달려봅시다 물 라이트 이런 소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오 오 헷락 감각거려도 하늘 위에 물 라이트 어두운 터널에서 다클 다클 이렇게 안전된 이 날소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오 오 오 오 오 히의 락 이런 또한 은제 낙기도 시작 겨울 바큐만 있으면 달리지 결국 길은 반항 내 앞에 폰을 너를 집어넣고 이렇게 타이어 타는데 쟤 마시는 헌플이 좀 쉬는 너 어쩌우 잊지 않는게 공이 몇 년지가 중요한 요정 세상은 땅이 없으면 나는 탈거야 내 맘살은 살인한 바다를 멈추지 말면 아살로 이를 찢는 너로 보다 내 눈썹이 더 감이 그냥 비결 잡아먹힌 아미고 비켜질 안 받아 도로 위에 미친 놈 비어까지 가려지 잘 받아 랍스패가 클릭해 전다 이 가라 먼저 난 아메리카 아포니카 전혀 잡아놔 뿜바야 헬레가 막혀져도 아들위에 물렬도 좋은 터돈에서 잠든 친구들 다 굿나 세리 엔진 두 대기란 소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헬레가 막혀져도 아들위에 물렬도 좋은 터돈에서 잠든 친구들 다 굿나 세리 엔진 두 대기란 소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N이었습니다 public... 즐겁게 즐겄십시오 네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 태아가 국가정원 복고축제 마지막 템을 장식할 꿈을 펼쳐라 제1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공정한 심사를 봐주실 우리 세 분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D&D 댄스 스튜디오 대표 정다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DIY 댄스 대표 김동영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GCN 울산 중앙방송 사업부 팀장 우리 전자령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분이서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할텐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이나마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과 최선의 무대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텐데요 상금이 150만원에 상당히 걸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이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펼쳐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꿈을 첫 번째 무대 힙전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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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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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대로 계시고요 어 잠깐 얼굴 좀 다들 보여주시겠어요? 어 제가 아까 전에 가은중학교 갈수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 이 중간에 오게티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남자친구가 지금 한 명인가요? 네 두 명? 아 여기 아아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옆으로 가운데요 제가 가운데 이쪽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남는 친구가 두 명이 어떻게 두 친구도 춤을 너무 잘 추던데 네 간단하게 뭐 소개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가은중학교의 이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은중학교 반가운우에서 왔고요 아직 이름은 없지만 걸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아 아 걸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혹시 이름에 혹시 불만은 없나요? 아 불만 많아요 불만 많아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 이름만 바꿔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들으셨죠 팀 이름만 바꿔주신다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은중학교 걸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혹시나 바깥쪽에나 우리 펜스 쪽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은 어 절대 펜스를 잡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트리니티 댄스 학원의 무대를 여러분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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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깜찍한 친구들이 올라옵니다. 저희 대회에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평균 나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 오디션 여러분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인 만큼 여러분들 많은 박수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through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through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through I want you so I want you so Won't you so Say it down 그런지 사랑 Now let's go Gam discussion Woohoo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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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Quiet please be at me 모드로 평이 합쳐진 비유와 말 속으로 내가 원한 내 맘 같은 Ooh Yeah 바람은 빠져서 Tell m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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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펌펌펌 Tell me that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잠시만요 일렬로 한번 사주시겠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 아버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들인데 얼마나 잘했나요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약 한 지금 한 800명 정도가 박수를 쳐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수했더라도 뭐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해줘 우리 예쁜 친구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인사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하죠? 네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아빠의 미소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또 대단한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주시고요 와깽 여러분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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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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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트러스 쪽에 기대면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뒤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왁갱 왜 왁갱인가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왁갱이라는 우리 팀장님 우리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아 저기 있구나. 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네. 자 끝으로 좀 오세요. 네. 왜 왁갱이죠? 네. 저희 왁갱의 뜻은 왁킹 갱스터라는 뜻입니다. 요즘 춤 종류가 다양하죠. 네. 뭐 왁킹, 힙합, 뭐 걸크레오 뭐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방송댄스도 있고 우리가 추운 춤이 지금 왁킹? 아니면 맞나요? 네. 구두를 신고 하는 건 걸크레오라고도 듣기는 했는데 네. 아 힐크레오 맞죠? 네. 그거와 같이 정목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다른 종류고요. 어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멋진 무대를 선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던진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저희는 어 저희가 저희가 한 무대는 저희끼리 즐겨서 만든 즐거운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말 더하면 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래도 너무나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 만나뵙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러스 양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 뒤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펜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펜스를 잡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루클런트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클런트 댄스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걸 저희는 춤출 때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준 것도 다 춤 덕분이니까요 빛난다는 뜻을 가진 저희 팀처럼 여러분도 저희 춤을 보고 빛나는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반응으로 이동! 모래, 담아처럼 고마워 안녕! 우리의 반응! 담아 나와 leur! 말씀!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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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우린 일을 통해주세요 우리의 반응은 다음은, 이 마약의 반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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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참가팀이 몇 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멋진 무대를 또 준비한 팀이죠. 어센틱의 무대. 여러분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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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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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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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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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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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방송반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훌륭한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우리 강훈 중학교였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올라오셨는데 근데 혹시나 위에 우리 제자들이 조금 안쓰럽다 생각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직접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노래 좀 깜찍하게 가네요 자 이 노래는 우리 안재빈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세요 통과 crisis 발짝인 그 오션도 위로 난 벌써 난 공고 에어플레인 벙기처럼 나 las la 가오아인 파도 속 나를 던져버리게 예 예 예 예 예 예 Let's power up 가오게 던켜버릴거예요 나 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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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다음 팀 이 노래는 우리 왕갱에게 만나면 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정숙해 보이지만 놀때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볍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도 사랑해 대단하네요 자 분명히 같은 팀입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렵습니다 제 노래 우리 나타나자 V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도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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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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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여자친구들이 잘 없는데 자 이번 곡은 리틀 나자로 가보겠습니다 리틀 나자로 가보겠습니다 리틀 나자로 가보겠습니다 신랑 속을 태우는 저 불빛도 널 멀어진 않겠지 이야 대단합니다. 댄스 및 업 진짜 미치고 싶은가봐요. 룸클라즈 보여주세요! 룸클라즈 이 노래는 다 한번 춰보시겠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노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춤을 출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음악이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대박! 됐습니다. 뒤로 가시고요. 전쟁터네요. 자 우리 룸클라즈 다시 나오시고 음악 다른거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음악 부탁드립니다. 음악 자 다음 코덕 안된 팀이 있나요? 힙전이죠? 맞나요? 아닌가요? 트리니 팀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좀 부탁드리구요. 자 이제 재선의 심사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잔인한 발표를 하기 전에 안본 팀이 있습니까? 네! 어느 팀인가요? 왜 손을 안들고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간단히 죄송합니다. 음악 하나만 더 부탁드리구요. 자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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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센틱!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어센틱이 남았네 자! 다시한번 감독의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야! 어려웠다 어려웠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옛날 그때 그 시절의 춤과 전혀 다른 춤을 추고 있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 다시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고요 자! 2023 대화관 국가정원 봄꽃축제 마지막 꿈을 펼쳐라 우리 울산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재선회 심사위원분들이 전달해준 심사지가 있고요 끝으로 오늘 참가했던 모든 참가자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자! 각 팀별로 뒤쪽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뒤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봄꽃축제 청소년댄스 경영대회 꿈을 펼쳐라 울산광역시가 주최 주관하고 JCN 울산좌왕반승에서 후환하는 봄꽃축제 마지막 시상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팀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뒤쪽으로 조금만 이동해서 줄을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으로! 양옆으로! 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심사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오늘 심사평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JCN 울산좌왕 방송 사업부 팀장 우리 정재랑님께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팀들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선을 보고 나니까 장르 불문하고 표현력도 그렇고 실력도 너무 출중해서 결선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태양아 국가정원 봄꽃축제에 마지막에 더욱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너무나도 멋진 심사를 해주시고 우리 세분께 다시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봄의 정원 향기로 물들다 봄꽃축제 마지막 시상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꿈을 펼쳐라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오늘 이 태양아 국가정원을 그리고 3일간 너무나도 예쁘게 물들고 너무나도 열심히 고생해주신 우리 태양아 국가정원과 안창원 과장님을 여러분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가정님 위쪽으로 잠시 오시고 네.. 가운데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시상할 때는 잠시 옆으로 뻗奪다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 청소년들의 꿈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3일간 우리 국가정원에서 정말 너무나도 예쁜 꽃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장에게 마이크를 잠시 넘겨드릴텐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예! 국가정원 아름다우셨나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우리 안창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